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화전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러한 파티클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러한 파티클 효과는 지금처럼 불꽃 느낌뿐만 아니라 조금만 응용해 보시면은 다른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서 다양한 영상 효과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애플채팩트에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은 일단 Full HD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프레임레이트, 프레임레이트는 이번에는 30프레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은 10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OK 누르기 전에 이 배경색깔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OK 눌러주겠습니다. 자 맨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솔리드레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솔리드레이어 만드는 것은 컨트롤 Y를 눌러서 바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자 솔리드레이어는 검정색깔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사이즈는 메이크업 사이즈, 컴포지션 사이즈 맞추기 눌러서 바로 전체 크기로 맞춰주신 다음에 바로 OK 누르겠습니다. OK. 자 이제 바로 효과를 넣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하트 뿅뿅뿅 나오는 효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썼던 효과 똑같이 쓸 겁니다. 바로 Particle World죠. 자 효과 N 사전 설정 패널로 가신 다음에 CC Particle World 이거 한글로도 똑같을 거예요. 자 이것을 끌어서 이 솔리드레이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넣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투명 색깔로 체크무늬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눌러서 검정색 배경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대로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분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폭죽놀이? 아무튼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변형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Particle World라는 효과는요. 이런 하나하나의 Particle 즉 입자들을 뭐 중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입자의 크기, 모양 또는 뭐 생성 빈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각종 이런 창들은 어차피 재생할 때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타임바를 이렇게 0초에다 두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대략 이렇게 뭔가 진행되는 시점에다가 그냥 이렇게 두신 다음에요.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이 물리, 피직스 부분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이 물리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입자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퍼질지 아니면은 뭐 회전할지 뭐 이것저것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움직임에 관해서 이것저것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선 애니메이션 타입을 조정해 줄 건데요. 저는 익스플로시브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투월, 투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투월을 선택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약간 랜덤, 완전한 랜덤은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투월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뭐 투월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투월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벨로시티, 벨로시티 부분을 살짝 늘려주세요. 자 벨로시티는 이제 이 중력 애니메이션 옵션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늘어나 있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값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그래비티. 자 그래비티는 우리 알다시피 중력이죠. 중력은 지금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는 당연히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 중력을 마이너스로 하면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마이너스로 대략 뭐 마이너스 0.5 정도로 두시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뭐 레지스텅스는 이제 저항인데 이거는 이 입자들에 저항을 주는 거니까 일단은 0으로 두고요. 그리고 아래 조절할 거는 딱히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이 양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자가 너무 많죠. 이 위에 있는 벌스레이트 이 벌스레이트 값을 많이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뭐 0.5 정도로 대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갯수가 되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뒀고요. 이제 파티클 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입자 부분. 이 파티클 부분에서는 이 하나하나 입자의 이제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 모양에 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파티클 타입이 있는데 지금 라인으로 되어 있죠. 선. 선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는 쉐이디드 스페어. 약간 그림자같이인 공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으로 우선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정해줄게요. 일단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피어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되게 현실 같다거나 진짜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기 좋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벌스 레이트를 살짝 줄여주면은 얘들이 좀 작아져요. 자 벌스 사이즈는 이제 시작할 때의 크기고 자 데스 사이즈는 죽을 때의 크기인데 아 이 두 값이 완전히 똑같아도 상관없는데 진짜 허염이면은 이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아지는 게 조금 더 현실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 베리에이션. 사이즈 베리에이션은 얼만큼 이제 각자 크게 다를 것인가를 정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 100%로 그러니까 완전히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도록 자 이 벌스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작게끔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이렇게 좀 작게끔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아래는 이 맥스 오페시티 이런 것은요. 일단 뭐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나중에 정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 맵 보시면은 오페시티 맵은 이제 그거예요. 여기가 시작 그리고 점점점점 돼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 점이 탄생을 해서 완전히 하실 때까지 어떤 그래프로 그 투명도가 존재할지를 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마우스로 우리가 그려주면 됩니다. 그려주면 되는데 되게 평범하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되게 어 뭐 못 그린 것 같죠? 근데 뭐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벌스 컬러. 자 이게 시작할 때의 색깔이죠. 너무 지금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한 주황색 정도로 이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처음에는 주황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빨간색이 되면서 없어지는 빨간색이 너무 새 빨간색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다크한 빨간색 요런 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해 보시면은 이제 좀 조금 더 허염 같죠? 조금 더 그럴싸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음 암튼 자 이렇게 뒀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로 다시 와서 프로듀서 쪽을 보겠습니다. 프로듀서 이쪽을 보시면요. 포지션 X 뭐 포지션 Y Z가 있고 레디어스 X Y Z 자체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 Y Z는 여러분 다 뭔지 아시죠? X Y Z는 학교에서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레디어스는 이 파티클들이 생길 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매우 작아요.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에서 생기는 건데 얘를 눌러주면은 이 빨간색이 늘어나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파티클들이 생길 그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따 이거는 크게 만들어 줄 거고 우선은 이 포지션부터 정해줄 건데 포지션을 자 화염의 위치를 지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염의 위치를 평범하게는 저는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 부분 그러니까 화면의 왼쪽 아래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이 프레임 바깥에서 화염이 피어 올라가지고 흩날리는 이런 걸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Y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생해보니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롱제비티 이 롱제비티를 좀 늘려서 이 파티클들이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시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벌스 사이즈를 좀 조정하고 이 데스 사이즈도 적당히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적당히 이렇게 조정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너무 파티클들의 수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 벌스 레이트를 살짝 이렇게 많이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너무 빠른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이 벨로시티를 살짝 줄이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느려집니다. 조금 느려지는데 아직도 덜 느려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좀 편하게 느려지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저항값 레지스탄스 값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0으로 해놓을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튜토럴을 보시고 모든 값을 저항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면서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 수정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작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했으니까요. 다시 프로듀서 쪽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레디스 값을 좀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지션도 살짝 다시 만져보자면 축소를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포지션의 위치에 나오는데 이것을 살짝 너무 아래에 있지 않도록 요 정도로 빨간색이 딱 이 정도에 걸치게 해두고 이 레디스 값을 크게 해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이 좀 크게 생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좀 더 생기는 이 모습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변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일단 이 비주얼을 좀 구색을 맞춘 다음에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션블러 버튼이 있죠. 이 모션블러를 체크를 해서요. 이렇게 모션블러가 생기도록 해줄게요. 모션블러가 생기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자들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움직이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옵션 중에 지금 제가 너무 뭐랄까 이쪽에만 이 파티클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파티클들이 좀 여기 옆에도 좀 보이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여기 값에 있는 이 롱제비티를 조금 더 좀 더 늘려줘야겠죠. 늘려도 줘보고 아래에 있는 파티클의 크기도 살짝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래비티의 벡터라는 값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중력의 위치를 좀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Y만 1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X를 좀 조정해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휘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파티클들이 많이 보이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짜처럼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다시 줄여줄게요. 원래 이렇게 좀 변덕을 부립니다. 제가. 자 그래서 벌스레이트를 0.6 정도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트월의 밸러스티를 좀 더 높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자 괜찮죠? 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자 제가 아까 비주얼을 좀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처럼 보이는 몇 가지 효과들을 넣어줄 건데 앞으로 제가 할 것들은 파티클 월드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애프트에이펙트의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진짜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선은 빛을 좀 넣어줄 거예요. 이제 화염이 있으면은 화염에 그 불이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루들 이 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하늘로 흘날리잖아요. 화염 그 자체의 위치를 한번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그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재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화염의 빛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 눌러서 또 솔리드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번엔 솔리드의 색깔을 약간 화염 색깔 이 정도 색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이렇게 오우 눈부셔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렌지 색깔 약간 화염 색깔로 맞춰주신 다음에요. 자 이것을 좀 축소해 보신 다음에 자 우리 이 오렌지 솔리드 이게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위에 있는 렉탱글 툴이 아니라 이것을 1초 정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일리스툴이 있습니다. 원형을 만들 수 있는 툴이죠. 이것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뭐 제가 만든 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좋아요. 자 다시 셀렉션 툴 마우스 툴로 돌아가 된다는 다시 이 기본적인 선택 툴로 돌아가 된다는 사실은 항상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위치를 조금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요. 뭐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패더 값을 이용해서 자 마스크에 있는 패더 값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는 마스크 1번 열어보시면은 마스크 패더가 있죠. 패더를 쫙 늘려서 약간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거 많이 늘리면은 렉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조금 슬플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자 뭐 이대로 있으면은 되게 허접하죠. 지금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을 좀 바꿔줄 건데 자 이 오렌지 솔리드에 바로바로바로 오페시티 즉 불투명도 값을 조정해서 반짝반짝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트랜스폰에 있는 오페시티 이거는 그냥 키보드 있는 T만 누러도 나오죠. 그래서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T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페시티가 나오죠. 이 오페시티를 자 잘 보세요. 알트를 누르면서 자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불투명도 오페시티의 스톱워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이 짜는 거예요. 이것을 익스프레션 표현식 언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글 칩니다.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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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거 위글이에요. 여기서 이제 괄호 열고 자 A 쉼표 B 이런 식으로 써줄 건데 이게 뭐냐면요. A는 1초에 몇 번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B는 얼마나 몇 값 정도를 변형시킬 것인가 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5 쉼표 뭐 한 50 하면은 1초에 15번 50값 정도를 왔다갔다 랜덤으로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제가 기본적인 값을 100으로 정해놨잖아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100에서 마이너스 50 이 안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그런데 50 너무 많으니까 저는 한 10 정도로 할 거고요. 이 오페시티도 많이 줄여가지고 한 20 정도로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좀 굉장히 진짜 같아졌죠. 이것도 한 18프레임에 15정도를 반짝반짝하게 둘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하죠. 자 이대로 끝이 아니라 이 오렌지 솔리드를 한 번 더 더 만들어줄 거예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줄 겁니다. 레일을 누르고 컨트롤 D 자 하나 더 만들었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얘는 색깔을 좀 더 바꿔줄 건데요. 이 아래에 있는 오렌지 솔리드는 이런 이제 붉은색 계열의 오렌지 색이었고 이제 또 하나 더 만들어 준 거는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이렇게 패스의 모양을 좀 더 작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효과에서 필 한글로는 칠을 검색해 주신 다음에 이 칠을 오렌지 솔리드에다 넣어줄게요. 이 복제된 거 위에 있는 거 넣어주고 얘는 색깔을 노란색깔으로 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변하는데 뭐 티가 그렇게 나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 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이 패더 값을 살짝 줄여줄 거예요. 줄여주신 다음에 이런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화염에 가깝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오렌지 빛이 있지만 여기 가깝게는 약간 노란 피스톨 도록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 블렌딩 모드 이 모드도 바꿔줄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여기는 이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모드 값을 애드로 바꿔줄게요. 애드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애드로 다 애드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아무튼 조금은 달라졌어요. 조금의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요. Alt Y를 눌러주시면은 Adjustment Layer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내려서 두 번 내려서 이렇게 아까 만든 그 파티클 바로 위에 놓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효과 중에서 Glow를 검색해서 넣어주겠습니다. 한글로는 광선이에요. 광선을 넣으면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살짝 비주얼에 뭔가 빛이 추가되는 느낌으로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 두 가지 값만 바꿔줄 거예요. Glow Trash World와 Glow Radius 이 두 가지만 살짝 바꿔줄 건데 요거 뭐 많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Glow Trash World를 살짝 높여주고 그리고 Trash World를 살짝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요. 바로 이런 화염에 진짜같이 이렇게 뭔가 색이 붉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보다 색이 뭔가 뚜렷해지고 좀 더 커진 느낌이 들죠? 커져서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다시 이 아래에 있는 이 파티클에 가셔가지고 다시 조금 더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뀐 이 비주얼에 좀 더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작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 색깔도 살짝 조금 더 노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배웠습니다. 와우 굉장히 진짜처럼 변했죠? 좋아요. 이제 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아주 쉽게 바꾸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이것을 Ice Age 느낌으로 한글로 번역하자면 빙하시대 느낌으로 바꿔보자면 바로 여기 있는 Burst Rate 를 많이 많이 해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다가 조정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줄 거에요. 또 다시 Ctrl Alt Y 추가해 주신 다음에 효과에서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True and Saturation 효과를 넣어 줍시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요. 이런게 추가되는데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추운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Saturation 살짝 낮춰주시고 대신 밝기를 살짝 올려주시면 추운 느낌으로 굉장히 추운 느낌 어우 보기만 해도 지금 춥죠? 지금 느낌이 살짝 안올리는 것 같아서 여기는 값들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False Rate 를 적당히 이렇게 해주고 Longevity도 살짝 낮춰준 다음에 어 이 사이즈를 살짝 작게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게 추운 느낌으로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article World로 이런 식으로 조정해가지고 이런 화염 느낌을 연출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럼 다음에 저는 더욱더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봐